아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네 셔츠에 두 번째 단추가 되고 싶어 그럼 매일 네 신장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 에 따르면 이길지어다 이리 보여 나가자 속난 태도는 전부 딱 올리지어 와아 성민기 나 성민기 반하점 그 네 누굴까요 아 왜 네 이유가 뭘까요 게임일 뿐 게임일 뿐 네 할게요 허주경일 것 같은데 오 어떡해 엇갈렸어